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또 투자하기 위해서 놓치면 안 되는 알짜 이슈들까지 꼼꼼하게 분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부동산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오비스트의 이춘남 본부장 함께 하셨어요.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본부장님과 함께 이번 정부의 부동산 핵심 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동안 서울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 서울은 제외하겠다라던 정부의 방침이 있었는데 이 내용이 조금 변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또 꼭 챙겨봐야 할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좀 전해 주실까요? 최근에 가장 화두가 사실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또 볼 수 있고 그리고 도심재생 사업 자체가 일자리 창출하고 또 연결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상 최근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자족 신도시도 있지만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도시들도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도시 개발을 할 때 경제 인구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그런 상업용지라든가 업무 단지들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심재생 사업이 꼭 해야만 하는 그런 지역들도 서울 지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꼭 이번에 채택이 돼서 도심재생 사업에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심재생 사업의 기준이 있는데요. 최근 30년간 인구 최대치 대비 20% 이상 감소 이 정도면 굉장히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운됐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산업 부분을 보면 10년간 총 사업체수 최대치 대비 5% 이상 감소 그리고 노후 건물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50% 이상에 해당되는 지역이 해당이 되고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인구들이 계속 빠져나가면서 소멸될 수 있는 그런 위협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정부의 고민도 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서울 지역만 하더라도 지금 노후된 모습들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종로나 강북 지역들 그리고 관악구나 이런 지역들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색깔이 옅은 곳들 서대문구, 마포, 강서 또 그리고 강남 4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미래 비전이 충분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면 경북이나 충북이 지금 이렇게 짙은 색깔로 되어 있어서 여기 지역에 계신 주민들도 걱정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지역들이 빨리 활성화가 돼야 될 부분 같고요.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전국적으로 지금 확대한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서울도 집값 상승이나 투기 세력의 견제 때문에 지금 선정을 못하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들을 계속 미루다 보면 투기나 아니면 집값 상승이 너무 가파를 것을 두려워해서 그냥 두면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도시가 쇠퇴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질 것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방안을 보면 영동 마이스 산업은 삼성역을 기준으로 해서 테란노 그리고 양재역 부근 상업용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상업 수색 지역과 지벨리, 지벨리 같은 경우에는 구로 디지털 단지를 말하는 건데요. 실제적으로 아주 성공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 있고 지금 성수 쪽도 지식형 공장 이런 것들이 계속 많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성수 같은 지역도 굉장히 앞으로 발전될 비전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벨리 같은 경우 구로 디지털 단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정말 방접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던 곳인데 활성화가 되고 지금은 오히려 이 구로 때문에 아래 있는 광명 역세권의 광명의 아파트까지 다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이 직접 추진하고 있는 것은 세종대로면 광화문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장 자락은 남산의 산자락에 그것을 개발한다는 이야기고 당인리 그리고 마포의 석유비축기지라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공헌으로 다 완성이 돼서 한 번 현장에 가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예전에 우리나라가 오일파동 때 석유를 비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창고였다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었는데 지금 마포의 시민들이 아주 활용하실 수 있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공헌으로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 다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민간 자발적인 개별 사업으로는 백사마을, 중계동의 백사마을에 예전에 이주민들을 그쪽으로 이주를 해서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는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쪽 개발하고 서촌,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해서 서울역, 가리봉, 낙원상가, 세훈상가는 얼마 전에 좀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해방촌, 장안평, 창동, 상계 등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해서 15곳을 지금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지도에서 보면 강북 쪽에 아무래도 많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노원 쪽에 노원 쪽에 중계동에 백사마을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상도, 가리봉 정도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상업용지가 똑같은 상업용지라도 테헤란노를 끼고 있는 것하고 그리고 상업용지가 있더라도 제대로 용적료를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광운대 역세권 개발 그리고 청량리 역세권 개발이 가장 지금 사실은 나중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아무래도 이제 본 TV를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이 도심 재생 사업을 했을 때 어디가 그럼 가장 좋을 거냐라고 했을 때는 이쪽에 있는 청량리라든가 청량리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광운대 역세권 개발 쪽이 아무래도 가장 빛을 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제 최대 10곳을 선정한다고 했고요. 만약에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한 7곳 정도 지금 선정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방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집중해 있고 또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고 그리고 국제 도시로서의 위상도 갖추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꼭 이번에 도심 재생 사업에 선정이 돼서 개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함께 마무리로 짓겠습니다.